자, 시작! 들어갑니다. 잠깐만. 황. 잠깐만. 이게 황. 태. 하나 열면 태. 밑에 거 하나 열면 태. 이 손가락은 항상 잠겨있어요. 중, 임, 남, 남, 임, 중, 태, 황. 황, 태, 중, 임, 남, 남, 임, 중, 태, 황. 그거를 아셔야죠. 맨 밑에 거는 항시 열려가 있네. 맨 밑에 거는. 여기는 휴관이에요. 여기는 안내 휴관이에요. 도마디니까 납작기 있는 사람만. 아, 그건 모릅니다.